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나온 것을 알고 있고요. 근데 저는 하나도 못 봤어요. 일부러 찾아보지도 않았고 근데 제가 그냥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르게 준비했던 점은 일단 정조 자체가 너무 드라마틱한 삶을 살고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많은 작품에서 소개가 됐던 것 같은데 그 작품들보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바쁜 하루를 보낸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을까 그리고 반드시 살아야만 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자기의 정권을 확고히 지켜내야 되고 또 자기 주변 사람들을 지켜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보여졌던 정조들과는 조금 다르게 24시간 동안의 가장 극박한 상황을 가장 극박한 모습의 정조를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어요.